지난 연말 마감된 5.18 관련자 8차 보상 신청에 전국에서 총 1,982건이 접수됐습니다. 광주시는 이전 7차례 보상에서 제외됐던 성폭력 피해나 수배, 해직, 학사 징계자 등에 대한 신청 범위가 확대되면서 역대 세 번째로 신청자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최종 보상 대상자는 광주시의 사실조사와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,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